네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셨습니다. 어마무시한 차량 MP9 E Evo입니다. 정말 이쁘고요. 정정화 다해서 세팅을 다 했습니다. 빨빼라든가 모든 레이아웃을 다 해놨고요. 삐삐도 달아놨어요. 서븐도 그렇고 조정기를 지금 엎드렸어요. GT5로 엎드렸으니 정말로 가능성도 좋고 훨씬 더 안정하면은 진행 가능하십니다. 자유로 되고요.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뉘어놨어요. 이게 약간 닿을 수 있는데 크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또 윙, 윙도 검색인데 검색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이거 야근색 윙을 했다가요. 윙도 검색 윙에 대해서 이렇게 스티커라든가 큐프츠에 대한 부품, 그 다음에 밑에 하브 스키드도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세팅을 다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특히 요거 하브 스키드 요것도 좀 했습니다. 스키드까지 이게 너무 이쁘네요. 자, 배터리는 OK 배터리 5200 하셨고요. 공회전하고 뜨기고 싶지만 새 제품이니까 눈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좀 빠고 싶네요. 여기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탁탁 빼시고. 자, 멋진 차량입니다.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량 MP9E 교수요. 에보 제품 준비합니다. 두 명기 GT5와 함께 즐거운 날씨 하세요. 멋지죠? OK 출고! 짜잔! 다 된, 다 된, 다 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